네,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하네요. 8.5가 나왔나요? 아이고, 그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 8자가 계속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그리고 우려대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앞은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 같은 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의 배경에 뭐가 있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님이 쫙 몰고 가는데 밤이 이렇게 깜깜해. 그리고 길도 시골길이라서 막 덜컹덜컹 할 수도 있지.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그런가. 손님, 죄송해요. 이게 좀 길이 좀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거 속도 방지턱이라든지 비탈길 이런 걸 다 잘 가면 아유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카톡하고 뭐 3%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 불안해하는 거야. 길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서 급정거도 하고 속도를 막 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이게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이제 급정거도 하고 속도도 막 내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어제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바로 제롬 파월의 리더십, 이 불신 사태가 바로 이런 큰 변동성을 낳았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뭐라 그랬냐면 세계 3대 투자원인 골드만삭스와 모겐스텐니, 메릴린치 등을 비롯해 월스트리 지탱하는 투자그룹의 분석가들이 잇따라 금융시장 관리에 실패하는 현 연준 지도부에 대해 엄청난 의문을 품게 됐다. 의문을 품게 됐다.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더 읽어드리면 뉴욕의 큰 손 투자자들은 더 이상 연준의 조치가 금융시장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연준이 뭔가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시장의 시그널, 그게 포드 가이던스라는 표현도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걸 내주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잘 해나갈 거야. 그게 예를 들면 긴축이 됐든 그게 긴축이 아니고 완화가 됐든 간에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 가능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앞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뭘 합니까, 사람은? 일단 보수적이 되죠. 일단 지켜야 돼. 그럼 뭘 하죠?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을 사게, 도망을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는 지난해 9월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저런 사람들, 서머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 초부터. 이거 인플레이션 만만치 않으니까 빨리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네드 앨런조차도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와 딱 맞물려 있었거든요. 작년 9월에도 예를 들면 연임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스탠스가 좀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특별히 틀린 게 뭐냐면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9월이죠. 미국 정부 당국이 소비자 물가가 40년 내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제서야 연준은 서둘러 인플레이션 진정 대책에 수립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마저도 인기 만료를 앞뒀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조바인들이 재신임권과 맞물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월가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온 이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다는 건 하방의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더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을 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 금리를 올렸냐? 3월 17일 날 올린 거예요. 그것도 0.25%포인트 올렸거든요. 처음 올린 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훨씬 넘으면 130불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뒷북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시장에 얘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불안감을 계속 주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 제롬 파월이 버텨낼 수 있겠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얘기들도.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리더십에 굉장히. 훼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블러드라든지 이런 매파로 확실히 돌아섰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요즘에 뭐 사실 제임스 블러드의 한마디가 제롬 파월의 한마디보다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하는 정도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추가로 얘기한 것은 세계 금융을 선도하던 연준의 역할이 이제 사후 약방문만도 못하게 됐다는 인식이 전 세계 증시에 퍼지게 됐다. 굉장한 비난입니다. 선도했거든요. 그리고 유능하고 능숙한 운전자로서 인정받았고 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괜찮다. 이렇게 해온 게 벌써 십수년인데 그런데 사후 약방문, 뒤처리도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전 세계 증시에서 하게 됐다. 이런 거죠. 뉴욕 증시의 폭락 사태는 이런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함에 따른 공포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런 힐란이 또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의 의사결정이 잘 정돈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시장의 불안정성은 물론 과잉 유동성의 해소라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비교적 시장과의 소통에서 불분명하고 또 일시적이라는 말을 계속했던 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미국의 메이저 언론에서 제롬 파월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코인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코인을 아주 조금만 하는데 코인 하죠 참. 네, 들어갔잖아요. 저도 이제 코인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0 넘어갔거든요. 마이너스 50? 네, 그런데 루나 이게 거의 90%가 빠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코인에 대해서는 무례한이라서 그런데 비트코인 값이 일단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2만 8천 달러 선으로 내려갔는데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역사상 최고치가 6만 7천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작년 11월. 한 8천만 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55%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상 그래요. 많이 떨어진 거긴 한데 우리가 흔히 빵이라고 분류했던 넷플릭스도 올해 들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뻔했고 그다음에 줌 인터넷이니 이런 것들은 55%가 아니라 7, 80%씩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55% 이렇게 크게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 알트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훨씬 더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루나코인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걸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애플 개발자 출신이었던 권도형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게 하루에 97%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매체죠.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이거를 이제 데스 스파이얼이라고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루나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이렇게 하는 보조 코인이라고 하는데 테라는 연동되는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달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동이 돼 있다고 해서 패그처럼 돼 있는 패그 돼 있는 건데 이거는 구조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게 인식이 퍼지면서 이렇게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리서치 업체죠. 펀드 스트레스에서는 루나와 테라의 극적인 가격화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증발해 볼 수 있는 죽음의 소용돌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월스티 저널은 테라와 루나 모델은 이 가상화폐를 지원한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화폐의 몽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것도 다 이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사후 약방문처럼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권 대표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진정시켜 테라를 담보로 15억 달러 정도의 구제금융 조달에 나섰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 이게 과연 될 거냐. 이제 이게 관심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가상화폐의 업회가 걱정하는 거는 이 권 대표가 테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이게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데요. 여기서 수십억 달러어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테라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걸 팔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가상화폐죠. 아발란체 30%, 솔라나 20%, 에이브 24% 다 일제히 폭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시장의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가상화폐 시장의, 암호화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그것보다 사실 개별 코인으로 들어가 보면 비교할 수 없지만 크다.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신뢰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뢰가 깨지면 아까 뭐라고 했죠? 굉장히 자산 운영에 보수적이 된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부터 가장 멀리 있는, 가장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기초 자산이 예를 들면 받쳐주지 않는, 펀더멘탈이 약한. 그러니까 저금리 구조에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완전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이게 고금리가 되면서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이게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돌출적인 어떤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일간지죠. 가디언이 테라의 추락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리만 브라더스 모멘텀이 되는가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많은 투자자가 이제 거의 모든 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부는 권대표의 구제 패키지를 기다리지만 다른 사람은 이 프로젝트의 전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조금은 냉소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뉴스상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얼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보겠습니다. 광고도 보겠습니다. 광고도 보겠습니다.